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 정치 지형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중간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등 정치적 위상뿐만 아니라 북미 협상 국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선거 판세와 변수, 또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강상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선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원 전체를 뽑는 선거이고 또 상원원 3분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총선으로 비교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 인기가 4년이고 상원 인기가 6년, 그 다음에 하원 인기가 2년이다 보니까 한 번의 총선은 대통령과 같은 해에 총선을 치료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한 번은 대통령 선거 없는 해에 대통령 중간에 총선을 치료한 경우가 있는데 그 후자의 경우가 바로 중간선거에 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이 있다 보니까 중간선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출연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대통령 효과 때문에 동반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실시되는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당이 불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중간선거의 굉장히 큰 패배를 본다면 2010년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선거인데요. 그 당시에 하원에서 63석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한 30석 정도를 전후해서 잃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남북전쟁 이후에 43번의 중간선거 기간 동안에 여당이 승리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3번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였었는데요. 1934년도에 소위 말해서 세계된 경제 공황 상태 속에서 루즈베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때 한 번 이긴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크린턴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경기가 호황을 이루어서 한 번 중간선거를 이긴 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2002년에 9.11 테러 이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9.11 테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당이 이긴 3가지 경우가 전부입니다. 지금 선거가 마지막까지 다가오면서 유세가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판세 분석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미국 현재의 평가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아마 선거가 있기에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화당이 참패할 것이다. 그래서 한 35석 이상을 함원에서 이룰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이러한 진영의 논리로 발전이 되어 있고 동시에 이 진영 논리가 트럼프 진영의 어떤 결집을 가져와서 상당히 트럼프의 인기가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47%, 아마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을 했었는데 다만 최근에 발생했던 소포 폭탄 사건, 그리고 반 유대인 이민 정책, 그리고 총기 난동 사건을 통해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초반에 비한다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1일 CNN 여론조사에 의한다고 한다면 상원은 공화당이 승리를 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원에서 민주당이 225석, 공화당이 21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승리는 일찍 예측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5명, 왜냐하면 3분의 1인 33석과 공석인 2석을 합해서 35을 뽑게 되는데 이 중에서 24석이 현재 공화당, 현재 공화당 24석이 민주당 의원이 재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 24석과 민주당 2석을 합해서 26석 전부를 얻고 공화당 의석의 9석 중에서 2석을 뽑아와야만이 상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현재 민주당의 24석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인 트럼프가 이 민주당 상원의원 지역에서 10곳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구두상으로 봐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일찍 예상된 것입니다.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의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당치율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 재선율이 90%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선율이 한 45%, 한 50%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 경우에는 거의 90에서 93% 정도의 재선이 되는데 이번에 특성이 뭐냐면 공화당 현직원 40명이 아마 은퇴라 할까 이런 건강상 이런 걸 해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더욱더 불리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판세 분석을 좀 여러 각도에서 좀 해주셨는데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밖 변수들과 좀 묶어서 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란의 2차 제재 도치가 좀 단행되기도 좀 하는데 이런 소식들이 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직접적인, 아마 오늘부터 되죠. 되는데 아마 직접적인 없다 하더라도 아마 나중에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하원과 상원 또 우세를 점치는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줬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인데 이걸 중간선거 이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밀어놨잖아요. 이 부분이 또 왜 이러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는데 북미 관계와 관련된 이런 입장, 중간선거 이후의 관계, 전망을 함께 짚어주시죠. 아마 2차 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진이 한 방향에 가서 회담한 가운데 소위 북한 정부에서 어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2차 북미 회담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싱가포르 1차 회담과 비슷한 결과를 나오게 되면 오히려 중간선거에 플러스가 되기보다도 마이너스적으로 아마 갈 확률이 높지 않는가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그것을 연기하지는 않는가. 일부에서는 사실 북미 회담이 어떤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연기했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북미 회담에서 기대할 것이 별로 없었다. 이것이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선거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이 북쪽에서 정말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러한 결론이 중간선거에 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는가. 그래서 북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러한 2차 북미 회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거 이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공명과도 상황이 중요한 접점이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무역전쟁 부분과도 연관지어서 덧붙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대중 무역전쟁, 이것은 우리의 북미 회담보다도 중간선거에 미치는 양이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대중 무역 제재를 강하게 부위를 붙인 것은 중간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있다. 이렇게 하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하원이 어떤 입법 활동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제하여서 아마 소위 심포무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재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의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고 한다면 대중 무역 제재는 받아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정치대학원 강상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